안녕하세요. 2월 23일 아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정말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무슨 개구리 알도 나오고 개구리들이 얼마나 막 울어대는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코로나가 정말 뚝 끊겼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코로나가 끝나서 아침 기도회 때 여러분도 만나뵙고 주일날 여러분도 만나뵙고 소그룹도 하고 그런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가리아 1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잔나무야 통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꺾여지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야 통곡하라. 울창한 숲이 쓰러졌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그들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자랑스런 요단계곡이 황폐하였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당할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산 자들은 양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양떼를 판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세 내가 부여하게 되었다 하며 그 목자들까지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다시는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외국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이 짓팔펴도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그 양떼를 먹이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나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양떼를 먹였다. 나는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양떼가 나를 미워하였고 나도 그들에게 진저리가 났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는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나는 은총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꺾어 모든 민족과 맺은 계약이 깨어짐을 보여주었는데 그날에 그 계약이 깨어졌다. 그러자 양을 사고 팔던 자들이 나를 지켜보고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품삭스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삭으로 은하 30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상당히 많은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토기장이에게 돌아갈 그 은하 30개를 여호와의 성전에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연합이라 부르는 둘째 막대기를 잘라 유도와 이스라엘 형제가 끊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용구를 취하라. 내가 이 땅에 선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그는 죽어가는 양을 돌보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건강한 양은 먹이지도 않을 것이며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찢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화해 있을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칠 것이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비되고 오른쪽 눈이 아주 어두워질 것이다. 아멘 아 요즘 스가리아 묵상 가시느라고 정말 고생들이 많으시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만만치 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가리아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회복과 또 그것의 징계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은 10장까지의 내용과 좀 다른 느낌처럼 보여요. 11장은 사실 이 11장을 짧게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은총도 연합도 너희에게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까지의 내용이 현재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1장의 내용은 오히려 미래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장의 내용을 좀 더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자들, 목자들과 그 시대의 부패와 타락이 만연한 그런 시대적 상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2절, 3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잔나무야 통곡하라 백향몽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꺾여지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야 통곡하라 울창한 숲이 쓰러졌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그들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자랑스런 요단계곡이 황폐하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이 만연한 그런 세상, 그런 상황에서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제멋대로 양떼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또 양떼를 팔아먹은 자들은 그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면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양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죄인지도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 양떼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목자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도 이 잡혀 죽을 운명의 양떼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9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다시는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외국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이 짓밟혀도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스가리아가 양을 버리자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침을 흘리고 달려드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스가리아는 그들에게 품삭을 오히려 요구하죠. 그들은 은하 30개를 스가리아에게 주게 됩니다. 선지자는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을 상정하면서 연합이라고 이름했던 지팡이를 부러뜨립니다. 스가리아는 은총과 연합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온다는 과격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읽으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이 마음이 정말 진정일까? 하나님이 양을 파는 그런 잔인한 분이신가? 막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참 어렵고 헷갈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누가 보금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매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잃은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진정, 진심일까? 그죠? 사실은 오늘 스가리아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리아의 내용을 보면서 사실 스가리아의 내용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양들이 팔리기 전에 양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축복받았다고 되기 전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은총이 끊어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이 끊어지는 그런 재앙이 찾아오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 나는 너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우리를 향한 오늘 스가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거든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듭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해 안 갈 때 정말 많아요. 오늘 스가리아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신가 원망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그 사람을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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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